낭랑국과 대방국은 과거 고조선 중심지에 있었던 낭랑군, 대방군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옛날 고조선, 즉 휘만조선 서부에 속했던 부여는 고조선 대신 들어섰던 낭랑군 서북쪽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조선 수도였던 낭랑군과 낭랑국을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부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조선 중심지였던 낭랑군과 후한식에 설치된 대방군은 이후 들어서는 낭랑국과 대방국과는 다른 곳입니다. 낭랑국과 대방국이 성립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245년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238년 북경 남쪽에 있던 낭랑군 대방군을 점령합니다. 고구려는 이 공손시 세력을 물리치는 이 위나라의 공격에 협조해서 공을 세웠지만은 위나라가 이 두 지역을 자신들 영토화해버리자 242년 위나라 서한평을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바렘한 북부에서 한반도 북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위나라는 245년 동천왕을 쫓아서 남옥쪽까지 잃은 뒤에 관구검기 공비를 세우고 퇴각합니다. 이 전쟁으로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벽속됐던 바렘한 북쪽 국가들인 한국 그리고 한반도 북부의 외, 예 등이 크게 동요하면서 결국 옥저, 즉 한국입니다. 옥저는 낭랑군의 그 남쪽에 있던 외, 즉 예는 대방군의 형식적으로 예속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5년 고구려를 대파한 후에 위나라는 246년 또다시 관구검을 보내서 고구려를 토벌하고 5월에는 고구려 인근의 예맥, 즉 낭랑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맥세력을 모두 토벌을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 즉 남쪽으로 이조하기 이전 마한으로 추정되는 옥저 10여국이 항복을 합니다. 이후에 위나라는 마한, 즉 동옥저와 진안팔국, 즉 길림성 일대의 신라문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 위나라에 속했던 낭랑군과 대방군은 마한을 공격해서 결국 멸망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군에 편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옥저, 즉 마한은 낭랑군의 지배를 받는 낭랑령한국이 되고 이후 낭랑국이 됩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지켜보던 외, 즉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이에는 강한 위나라에 입조해서 왕의 자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 한반도 북부 외는 위나라 세력을 도와서 부역을 제공하면서 위나라에 협조한 결과 247년에는 위나라 백성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예는 고구려 세력에서 벗어나서 위나라의 대방군에 명목상 관할을 받는 대방국이 됩니다. 즉 246년 위나라에 멸망한 북방의 마한, 즉 옥옥저, 북방의 진안, 즉 신라는 낭랑군에 속하게 되고 강한 위나라에 협조하며 247년 왕의 자기를 받은 북방의 외, 즉 예는 대방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조와 한반도 북부가 위나라 세력하에 들어가자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 등으로 재편이 되는데요.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국은 새로운 북방 세력인 마한, 진안, 변한 세력에 의해 무나리 되고 이 원래 북방에 있던 외 역시 한반도 남부, 즉 일본열도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만과 외가 동시에 이 위나라의 세력에 밀려서 남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위나라는 고구려 침입 20년 만인 265년 멸망하고 마는데요. 위나라를 이어서 서진이 들어설 때 이미 북쪽의 사만과 외는 모두 소위 군에 편입됩니다. 낭랑군, 대방군에. 그래서 한반도 남부는 원래 진국이었던데요. 이 땅에 새로운 남삼한과 남외가 정립이 된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옥조, 사만, 예 등에 관한 정보가 바로 황하 이북의 예맥조선 국가들이 처음으로 황하 이남 중국 정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세태하였던 위, 서진 시기, 짧은 시기, 3세기 말의 정보인 것이죠.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사만이 여기 있고 외가 여기 있던 이 기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이 정사상국지입니다. 이 상국지 기록으로 인해서 황하 이북 예맥조선 국가들이 수천년간 만들었던 역사가 마치 한반도 만주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위나라 침공 이후 낭랑령 옥조 그리고 대방령 예가 낭랑국 대방국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위나라가 북마한 즉 옥조입니다. 여기를 멸망시킨 246년 이후 13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던 259년에 위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8천명의 병사가 죽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에 위나라에 협조했던 이 낭랑령 동옥조 즉 낭랑국과 대방령 예 즉 대방국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신라는 낭랑계 김씨가 석씨를 대신해서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는 신라의 주인이 원래 예적계열의 석씨였다가 동쪽의 낭랑계 세력에 의해 밀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구려에 의해 위나라가 약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낭랑령 땅에 있던 사람들이 더 동쪽 진안으로 몰려든 것이 김씨 낭랑 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낭랑국과 대방국이 의지했던 이 위나라가 결국 멸망합니다. 위나라를 이은 서진 역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89년 파랑의 난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공력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낭랑국과 대방국 역시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이 서진이 큰 혼란에 빠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키워서 중원을 공략하려고 하자 고구려의 위협에 시달리던 낭랑국과 대방국은 결국 서기 300년 신라 김씨 즉 신라에 이좌한 낭랑 세력에 항복하면서 고구려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요. 이로 인해서 낭랑국과 대방국이 역사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 후 313년 중원에 아직 남아있던 서진의 낭랑군과 대방군은 313년 고구려 미천왕의 망에서 태양선맥 서쪽 모용 외에 투항해서 이후 모용씨가 세운 전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낭랑군과 낭랑국의 대방군과 대방국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위치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지도에 낭랑, 대방, 임둔, 현도는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물리치고 설치한 군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학계에서는 이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비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주장, 즉 한사군 한반도 설의 근거 중 하나가 중국 고대 지리서의 측정거리 기록으로 중국 역대 지리서를 보면 기원전부터 한사군 거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45년 관구검군대가 한반도 압록강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한반도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없던 중국이 이런 구체적 거리를 기원전후에 측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고대 지리서의 한사군까지 거리는 거의 모두 당나라에서 가필되거나 아니면 당나라가 낭랑으로 여겼던 7세기 신라까지의 거리를 마치 북경 남쪽에 있던 고조선 낭랑군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낭랑이 신라가 이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지역이 낭랑이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호로도시는 바래의 남경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궁전터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곳은 서기 3세기에는 동북으로 좁고 남서로 길게 뻗어있던 동옥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옥조에서 임둔 태수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임둔이 여기 있었다면 그곳이 기원전 108년 낭랑의 동쪽에 설치했던 그 서쪽에 낭랑도 있어야 되고 현도도 있어야 되고 대방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도는 얼마 못 가 쫓겨납니다. 고굴에 의해서 즉 우리가 배우는 낭랑군, 대방군, 현도군, 임둔군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임둔 태수장이 여기 호로도시 여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서쪽에 낭랑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 한사군뿐만이 아니라 옥조, 동예, 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옥조, 예 등 천리가 넘는 큰 나라들도 마치 조그마한 읍국 정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옥조와 예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역시 중국 역사가들이 임의로 원본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3세기 말 삼국지에는 한반도 북부에 있던 예를 조선의 동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조선이라는 얘기는 고구려, 부여, 여기 대방, 낭랑, 동쪽에 옥조, 예, 한반도 북부까지를 전부 다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이죠. 그런데 예를 가지고 예나라, 동예를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고 삼국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의 큰 바다, 대해에 닿았다고 하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현조선, 북경 남부를 중심으로 한 이 현조선 즉 3세기 당시 조선의 동쪽 즉 현진왕도시부터 쭉 해가지고 전부 다 한반도 북부까지 이 북부 전체가 예의 땅이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전부 예의 땅입니다.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예인과 같은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즉 조선의 사실 오한까지도 선비이기 때문에 이 조선 영역이었습니다. 이 조선의 동쪽 영역이 전부 예의 영역이라는 얘기였고 고구려 옥조와 접했고 동쪽으로 되었다. 오늘날 조선은 모두 그들의 영역이다. 즉 이쪽 지역이 전부 조선 동부가 예의 영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세기 기록을 남북조 시기 5세기에 남조에 있던 양자강 유역에 있던 범엽이라는 사람이 이 후한서의 조선을 임의로 낭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삼국지에 조선에 속했던 예옥조 고구려 즉 조선 서부 땅 전체가 낭랑으로 바뀌면서 조선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 아니라 낭랑 동쪽이 예의 땅인 것처럼 해석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고서는 옆에다가는 원문하고 좀 다르게 예와 옥조 고구려는 원래 모두 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즉 낭랑 따로 조선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문에는 조선인데 즉 조선의 동쪽 전체를 예가 다스렸는데 후한서에는 낭랑의 서쪽의 마치 예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한서 기록으로 인해서 예의 영역이 일반적으로 낭랑을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동쪽의 동예가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체 조선 영역 가운데 동부 영역 전체가 예였는데도 말이죠. 사실 예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고구려도 예인과 같은 민족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현 보정시 일대 동쪽은 모두 예인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으로 불리던 낭랑과 대방 땅, 북경 남쪽입니다. 이 땅 역시 역사서에는 에맥조선 구려만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도 고구려와 같은 예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수양제가 출사표에 고구려의 적은 무리가 요동 예족의 땅을 침범해 왔다라고 해서 현태항산 동쪽 지역인 낭랑, 대방, 요동 지역이 7세계까지도 예족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부터 예이니까 전체가 예였던 것이죠. 즉, 예와 옥조는 한반도 동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조선 당시 북경 동쪽이 모두 예였으며 그 땅에 낭랑군, 대방군, 낭랑국, 대방국, 신라, 외 등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즉, 부여는 조선 동부에 있던 예 지역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선 서부에 있던 나라였던 것이죠.